음악 여기는 지금 효정문화센터로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문화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효정문화센터, 효정힐링센터 여기는 지금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는 마음 놓고 고기도 드시고 차를 드실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간단한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약 한 200평 정도 되죠 이 위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염소나 오리 몇십 마리씩 해서 경로장치 여기서 저 오늘 있기까지 정말 동두촌 노인종마다 제 사비로 무진장 활동했어요 그분들을 다 이쪽으로 토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영역하고 그렇죠 말씀 우리 좋은 말씀 듣게 하고 또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맛있는 거 제공하고 또 공감도 챙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수소 찜질방이에요 이 수소가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체내에 있는 모든 독소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독소는 빼내는 땀이 나오는데 숨은 전혀 답답하지가 않고 노폐물 땀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이 위장서부터 또 무릎 관절서부터 심장서부터 이렇게 다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또 토르말린 물이고 또 여기는 또 그거예요 여기는 또 토르말린 찜질방 여기에서 이제 이제 이 토르말린 지구상의 이 강물로서 토르말린 이게 원적에서는 정기가 통하는 건 이것밖에 없죠 이 광물질로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 이 토르말린이 나와가지고 이 원적에서는 이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우리 체내 노폐물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회원부 숲 자원실은 없거든요 아직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정말 정말 건강을 챙기는 특히나 여름에 더 많이 필요하죠 이 찜질이나 이렇게 자원하는 거는 여기도 또 이제 황토방이죠 이 황토를 이렇게 여기다가 맥반석 황토 심지어는 얼굴에 화장하는 것까지 여기 다 아홉 가지를 섞어가지고 진짜 한 30cm 이상 되게 여기를 이렇게 놨어요 제가 여기서 매일같이 2층 3층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몸에 피곤이 풀려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느냐고 깜짝깜짝 놀랐죠 예배드리는 강의실로 가겠습니다 보통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금 단조롭죠 그래서 너무 경직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구도 약간 좀 생동감 있는 거를 제가 좀 했고 또 여기서 영화 감상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큰 TV를 놨어요 사람들이 오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감상도 할 수 있게끔 3층이 우리 집에서는 제일 오면 마음이 당기는 것이죠 전망도 좋네요 예 전망이 정말 이 3층은 전망이 좋아요 자 우리 참부모님이 매일같이 부부화합 부부화합 부부사랑을 제1번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분은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보면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붙어서 살아라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언제든지 오시면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여기는 완전히 앉아서 원리 말씀도 할 수 있고 1박 2일 수련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오시면은 찜질도 할 수 있고 노래방도 할 수 있고 영화 감상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고기도 고물 수 있고 등산도 할 수가 있고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쓰신다는 분들은 생각해가지고 또 있다가 싱크대까지 놨죠 사실은요 우리 식구들이 단임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정말 발전하려면 단임 목사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한테 뭐든지 저는 다 여쭤봐가지고 했어요 제 마음대로 한 게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분위기 좋으신 곳입니다 경치가 여기는 황복 지구장님이 여기로 오셨다가 여기 주위 자연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등산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여기를 전면을 다 유리를 했죠 전면을 다 유리를 해가지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오면은 여톡 앉으면은 근심 걱정에 사라지고 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래요 이만한 건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물건이 비싼 거다 좋다 하는 걸 떠나서 제가 여기다가 정말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장막이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많이 여기 쏟았지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돈이 없다 그랬더니 또 여기 이거 할 때 와서 저를 도와주고 했던 사람은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도 많이 줄 정도로 그거 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1,200이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겠어요 몇 천만원도 그냥 줘요 아무 담보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은 참부모님이 함께 하시지 이 시대에 어머님이 저렇게 정말 다리가 붙도록 정말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겠다 그러는데 연계가신 참아버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머님 앞에 효도하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안 계셔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는 일체가 하나시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어머님이 저렇게 참아버님 함 풀어드리겠다고 저러는데 아버님 연계에서 가만히 계셔요? 안 계셔요 가만히 안 계셔요 우리가 이 어머님 계실 때 부지런히 사실 통일가의 제일 축복받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연계에서는 참아버님 함께 하시죠 지상에서는 참아버님이 함께 하시죠 이때야말로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정말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거 못하면 언제 할 거예요 저는 이때야말로 지금 최고 우리 통일가의 일생일대 복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지금 한 1년 반 중단해드렸었어요 우리가 돈을 미리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우리 돈을 주지를 않고 건축을 하다 중단하는 바람에 정말 이걸 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왜냐면 또 남한테 피해 줄까봐 그런데 아버님이 몽시에 나타나셔서 계속하라고 제가 기도를 어머님께 힘들인다고 계속 기도를 드렸더니 아버님이 몽시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것을 짓게 되었죠 우리 원리 이상 아버님 천성형 말씀 어머님 말씀 참부모님 말씀 외에 더 좋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를 한다는 건 복을 행복을 우리가 행복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이 행복을 우리만 복되게 살고 우리만 가정의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도둑 중에서 왕도둑이라니까 정말 욕심쟁이 도둑이라니까요 이 귀한 참부모님은 우리만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안타까워서 몇십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 담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죠 예배의 의식도 사회 사람들이 와도 전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정말 칭찬할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했냐고 앞에 나와서 예비 시간에도 그 아이를 칭찬해 주면서 선물해 주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 100명 200명 300명 많은 사람들을 예배를 같이 오픈된 예배 대중이 누구나 와가지고 함께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2부 순서 때 2부 예배 때는 그때는 원리 강의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저앉고 하면 아버지가 다 책임주셔요 축복 그렇게 바칠 때 제가 무슨 돈 있겠어요 아버지가 다 역사해 주시니까 참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효정문화센터, 필링센터를 하게 됐지요